아유, 이보입시다. 여기 커피맛 되게 좋십니더. 이따 방으로 오시기쏘. 얼라, 어서 오시기쏘. 이창도 앉으시기쏘. 아, 여기 나가면? 뭐야? 네. 이리 앉으시기쏘. 어서 오시기쏘.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유, 어디실랍니까? 앉으세요. 전에 그, 망경여관 경영하셨죠? 아유, 예. 작년 여름까지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좌원 중이예요. 한 서른대 때 계셨죠? 예, 미스쿠마리입니까? 네, 지금 어디십니까? 아유, 몰라, 예. 여간구만 보고 서울 가면 안 돼. 아니, 또 서울이야? 죽겠구만. 왜 그러십니까? 뭐 조사할게 있으세요? 사실, 저게 총사입니다. 네. 그 여자에 관해서 뭐 조사할게 있으고 그러는데, 이름 뭐예요? 아유, 이름은 모르고 예. 그냥 미스쿠이라고만 불러십니다. 뭐 친절이 부산이라서, 오라버니가 고아원을 한다고 아들을 거기다 맡겨뒀다고 하던데요. 뭐 찾아보는 남자는 없었어요? 아니, 있으십니다. 남편이라고 하던데,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디데요. 그 사람이에요? 네. 비슷하네요 그 오빠가 부시니까 성은 부갈거고 오빠가 부.. 감사합니다.